예술의 힘, W미디어에서 편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독일의 미학자 크리스토프 맨케의 사상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맨케는 프랑크프루트 학파인 아도르노 계열의 철학적 미학자입니다. 그의 미학은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특성이기도 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함축하면서 관심 또한 미학적 차원을 넘어 인식과 사회, 정치까지 관통합니다. 책은 이 같은 설명을 전제로 오늘날 예술과 미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통찰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독일에서 처음 발간돼 좋은 반응을 보인 책으로 맨케의 깊은 사유를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소통의 도구로까지 확장된 예술의 힘을 깊이 있게 설명한 인문신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